자 우선 그냥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차피 NFT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하는 포스트 블루칩은 고블린입니다. 주변 분들은 지겹게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고블린타운은 아직도 성행 중인 무료 민팅 메타의 시초입니다. 온갖 짝퉁이 만들어졌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었죠. 처음에 고블린타운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뭔 쓰레기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감자 같다고 했는데 이게 뭐 로드맵도 없고 디스코드도 없고 이런 게 일전에는 전혀 없던 형태였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로드맵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도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컨셉에도 불구하고 고블린타운은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요. 트위터에 12만이 넘는 팔로워가 모아졌고요. 전세계 셀럽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블린타운을 통해 드랍되었던 맥고블린버거가 곧 유틸리티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고블린에 적용하는 개수가 1개, 2개, 3개 그리고 핫도그 1개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될 다른 종류의 NFT 가격이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 이벤트 전까지 맥고블린버거의 가격이 오를 것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맥고블린버거 아직 홀딩 중입니다. 유튜브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낙주님의 정보로는 고블린타운이 베이시의 아더사이드 쪽과 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찌라시를 공지해주신 적이 있는데 당연히 찌라시이긴 하지만 이 또한 좋은 소재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무료민팀과 맥고블린버거의 햄버거를 조합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블린타운이 커뮤니티로서의 가치가 있는 NFT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포테이토즈입니다. 포테이토는 말 그대로 감자입니다. 이 감자 NFT는 여러 개의 레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NFT인데 일단 이건 감자 자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감자는 바로 북미 최대 유머 커뮤니티인 나잉게그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건데요. 나잉게그에는 태초에 MVP라는 NFT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나온 시리즈가 포테이토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는 NFT 시리즈가 최종테크라고 볼 수 있는 밈 랜드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밈 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포테이토에 좀 선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나잉게그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밈 랜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테이토의 가격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더 사우디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제가 아직도 들고 있는 건지 너무 의아해하고 있어요. 고블린이 무료 민팅의 시발점이었다면 이 사우디는 국가 메타의 시발점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사우디 보유자들에게 다른 사용자에게 개별로 전송하거나 매도를 할 수 없는 이더리움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형태의 모래 언덕을 하나씩 줬고요. 며칠이 지난 후 석유 시치기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 NFT의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석유가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당연히. 근데 여지껏 없던 형태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스트 블루칩 NFT는 무엇인가요? 벤틀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